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안정권 대표가 이번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때까지 부정선거 집회는 잘못됐다. 내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 선관위 해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안정권 대표가 그러면서 선관위를 어떻게 박살내겠다고 강조했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2030 세대들이 가장 경악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채용 아니냐. 그러니 이번 선관위의 채용, 불법 채용과 관련해 선관위 자녀 불법 채용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 자녀들 불법 채용 특조위를 우선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러면 대규모 집회를 하면 언론들이 취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또 여의도에서 2030 수천 명이 선관위 불법 채용 특조위 해체하라고 외치면 2030 네티즌들, 2030 MZ세대가 오지 말래도 여의도로 오게 되어 있다. 이때 강력하게 선관이 불법 채용 특검을 하자고 해야 한다. 순서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지금 안정권 대표의 이야기처럼 지금 2030 세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관이 난리가 났으며 특혜 채용 수예 자녀들 형사고발, 권익위 선관위 박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유대한호국단, 선관위 특혜 채용 수예 입은 자녀들도 공범, 대검찰청의 형사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채용 기회 박탈당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이번 사건 엄단돼야, 권익위, 매우 이례적 선관위 작심 비판, 2030 MZ세대 커뮤니티에서 선관이 비판 확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잔여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정은 9일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위협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혜 채용된 것으로 위심되는 선관위 자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5월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위협에 대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조직 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자체 시행한 인사 채용 관련 사무점검이 증거인멸의 기회로 활용됐다라며 감사원이 중앙 및 시, 도 선관위 관계자 총 27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혜 채용된 선관위 자녀들이 지원서에 부모님이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고 채용 과정에서 스스로 비위를 인정한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선관위 자녀들의 채용이 특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이며 공범이라고 할 선관위 자녀들에게도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도 매우 이례적으로 선관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발표를 통해 867건의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채용한 사례를 비롯해 친분 있는 응시자 구제를 위한 점수 조작 등 공공부분 부족정 채용 사례를 열고하며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위례 및 징계 등을 조치했으며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전형 응시 등 채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선관위의 충격적인 현 실태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에 대한 현안 조사 결과 총 353건의 부족정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31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례하는 한편 28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 핵심 관계자는 권익위가 들여다본 선관위의 채용 비리 총 353건의 부족정 채용 사례 그 번질이 무엇이겠나라며 권익위 핵심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그 내부부터가 전부가 다 쏘고 문드러졌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현재 이런 소식 등의 이런 소식들이 2030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DC인사이드, 직업 채용 또 취준생 갤러리 등 2030 유저들이 선관위의 충격적인 이런 채용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태약 위원장과 부정 채용을 저지른 전현직 선관위 직원들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비리가 있을 수 있나라며 네티즌들 2030 네티즌들 수백 건의 댓글에서 선관위를 박살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선관위 압수수색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2030 네티즌들이 단단히 화가 나아 있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대부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자녀채용비리 이 정도였다니 감사원 선관위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채용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일부 고위직 인사들만 가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선관위의 자녀채용비리는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만연했습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김진경 제3국장은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것까지 포함하면 선관위 연료자 49명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인천선관위 경쟁채용에서는 선발인원 산정부터 채용방식, 서류전형 우대여건, 시험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이 선관위 사무차장,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A씨의 아들에게 유리하도록 설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선관위의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는 점을 알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경채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A씨와 친분관계에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A씨 아들을 세자라 칭하며 대화했던 사실 등도 공개했습니다. 충북 선관위도 마찬가지, 경남 선관위도 마찬가지, 전남북 선관위도 마찬가지. 뭡니까? 전국에 있는 선관위가 다 썩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